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대기 님 닌비 님께서 드디어 세 번째 차량 같은데요. 차가 점점 점점 업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탈리온을 조언하셨는데요. 배터리는 X 5,000mm 배터리 두 개istically 이셔 것으로ду시고요. 굉장히 힘이 좋고요 그 다음에 안에 알다시피 여러가지.. 제가 제일 먼저 추천하는 것이 신이 필 마운트가 굉장히 intimate Innovator 되어있고 기본적으로 메탈으로‌ 된 것은 싹 다 메탈로 돼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것은 굉장히 강성이 좋은 그런 제품들 입니다. 2017년, 2018년인데요. 얘는 2017년 버전이고요. 2018년 버전이 따로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크게 바뀐 건 없더라고요. 2017년 버전이 49만 9천원에 났다는 거는 진짜로 끝내주는 가격이죠. 일단은 여러분들 진행하시게끔 제가 살짝 벌써 움직이면 안되겠죠. 조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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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향 당겨볼게요. 브레이크. 굉장히 좋은 스펙으로 해가지고 잘 나온 제품인데 50만원 선에 딱 안되게끔 이렇게 싸게 나올 땐 여러분들께서 지금 다른 제품보단 굉장히 선택하실 때 와 이 제품 좋다라고 딱 하실 것 같아요. 그 가격대 나왔으니까요. 2017년 버전이고 2018년 버전은 얘보다 조금 더 가격이 비쌀 거예요. 그렇지만은 2017년 버전도 보통차가 아니라는 거 준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품 이름은 탈리온입니다. 탈리온 추가로 하겠습니다. 자, 없는 거 들으세요. 오케이. 짜잔.